네, 2020년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죠?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새해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결심하는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살 뺀다 담배 끊어야 되겠다 술 끊어야 되겠다 이제 운동할 거야 많은 결심들이 있는데 아마 살 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참 제일 1등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결심도 안 하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결심도 안 하고 살이 빠질 리는 없을 것이고 결심했지만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살과의 전쟁, 실패의 원인과 승리의 비결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을 덜어내려고 전쟁을 벌이고 어떤 사람은 살을 좀 붙이려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 살과의 전쟁,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고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지난 70년 동안 이 살과의 전쟁을 이런 전법으로 해봐라 하고 나온 다이어트 방법이 자그마치 2만 6천 종류나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난 70년 동안 아직도 살 빼는 비결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나왔고 지금도 나오지만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살과의 전쟁을 위해서 나온 전략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은 있지만 통계를 보면 99.5%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99.5%는 실패해요 또 이제 새해에 살과의 전쟁을 이제 제대로 치뤄봐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대부분은 또 실패할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가 도대체 왜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는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또 결심을 하는지 별의별 가짜 다이어트가 많다는 얘기예요 사기꾼이 제일 많이 득실거리는 곳이 다이어트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꽤 과학적이고 꽤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아주 대기업으로 지금 성장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UCLA 대학에서 미국은 전 국민의 67%가 과체 중이에요 그래서 이 UCLA 대학에서 진짜 사기꾼 같은 다이어트 단체 말고 정말 그 중에서 이름이 있다고 하는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들을 다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아메리칸 사이커지에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꽤 제대로 된 것 같다 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미국에서 31개로 뽑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31개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 6개월 동안은 평균 돈 많이 들이고 하는 거니까 체중이 한 5% 내지 10% 정도 빠지는 효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kg 체중을 가졌다 그러면 몇 kg 정도 빠진다는 거예요? 한 4kg 내지는 8kg 정도 빠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조금 더 추적을 해봤더니 5년 내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옛날보다도 찌든지 하는 사람이 83%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비싼 돈을 들여도 만만치가 않은 것이 바로 체중 조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비만이라고 하는 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국제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하면 체중을 kg으로 바꿔요 미국은 전부 파운드로 많이 하는데 그래도 kg으로 바꿔요 그리고 나누는데 키를 미터로 바꿔서 그 제곱을 해가지고 체중을 나눈 것을 체질량 지수 BMI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충 생각을 하면 이 체질량 지수는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숫자가 높은 거예요 몸무게가 나갔다고 해서 몸무게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잖아요 키가 얼맘대를 꼭 물어봐야 키에 비해서 얼마나 뚱뚱한지 이게 중요해 몸 몇 kg가 중요한 게 아니고 키에 비해서 몇 kg가 나가는지 이것을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25가 넘으면 과체중으로 보고요 그리고 30이 넘으면 비만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제보건기구에서 세운 비만의 정의인데 한국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을 했더니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 다 날씬합니다 그런데 아랫배가 조금만 나온 사람도 미국 사람들 막 이렇게 나온 사람하고 똑같은 비만형 질병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보건기구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뚱뚱해도 환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25가 넘으면 미국에서는 그냥 과체중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비만 환자로 봅니다 25만 넘어도 또 다른 방법은 허리둘레를 재서 90cm 허리띠가 36cm 이상이면 비만으로 봐요 또 여자들은 허리둘레가 85cm 34인치가 넘으면 비만으로 봅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더 엄격하게 조금만 체중이 있어도 비만 환자로 봐야 된다고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러면 이 비만이나 과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이길래 이렇게 연초 만들면 살 빼겠다고 그렇게 결심들을 할까 보니까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BMI가 30 이상인 국제보건기구의 기준으로 비만 환자가 전 국민의 27.7%나 됩니다 거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비만 환자예요 굉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한 200k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카라미 클래스 이 좁은 의자 있는 데로 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의자에 들어가나? 이야 저 사람 옆에 앉은 사람은 참 고생하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복도 통로도 이렇게 파듯이 오더니 제 옆자리 딱 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나 싶었는데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히프를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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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면서 엉덩이는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치맛자락처럼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 럼링셔츠 바지 속에 넣듯이 의자 밑으로 이 살을 또 이렇게 하나씩 집어드니까 이게 또 들어가요 뼈가 없으니까 들어가 이건 뭐 보통 비만이 아니에요 3분의 1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25에서 29 정도 되는 것을 미국에서는 과체중이라고 그러고 한국 사람들이 이미 여기서부터 비만으로 보는데 그게 또 35.3%나 됩니다 그래서 과체중 이상이 63%나 돼요 그래서 미국은 국가에서 살과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BMI가 3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건 막 고도 비만인데 한 3% 정도 5% 정도 되고 또 25가 넘으면 이미 비만인데 27% 그래서 한국인들은 지금 비만 환자가 32.8%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한국인도 비만 환자예요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특별히 비만은 어떤 유형의 비만이냐에 따라서 이 다이어트 전법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소화형 비만이냐 그래 꼭 물어보죠 언제부터 뚱뚱했습니까?를 물어봐요 난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다 이건 소화형 비만이었죠 어렸을 때는 날씬했는데 애기 낳고 나서 이렇게 살이 쪘어요 좀 달라요 내용이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비만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가 됩니다 거의 30% 넘게 비만 환자들이에요 그것도 예전보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수록 소화 비만이 증가되고 있어요 뭐 아이들 좀 잘 먹고 뚱뚱하면 어떤가 예전에는 손자들이 뚱뚱하면 아이고 틈실하다고 내 새끼라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알고 보니까 이게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닌 거예요 요즘 소화 비만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어린아이들은 키가 빨리 크죠 모든 사람의 세포는 수명이 있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세포보다도 새로 분열이 되는 세포가 더 많으면 키가 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죽는 세포가 새로 분열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세포보다 더 많죠 그래서 키가 어떻게 돼요? 줄어요 옛날에 컵턴 키도 왜? 죽는 게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보통 한 5, 60대 되면 한 3, 4cm는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무엇이 특징이냐 죽는 세포보다 뭐가 더 많아요? 새로 분열이 돼서 만들어지는 세포가 얼마나 왕성하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똑같이 밥을 많이 먹었어도 그래서 체중이 어른도 10kg 쪘고 또 아들도 10kg 쪘다 똑같이 10kg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 비만은 세포 분열 속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먹었을 때 이 세포 분열이 막 완성하게 되니까 지방세포 숫자 자체가 늘어나서 뚱뚱해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10kg라도 이 어린이들은 지방세포 숫자가 막 늘어나서 10kg가 찐 것이고 나이가 들면 지방세포도 분열하는 속도가 별로예요 그래서 살이 찌기는 쪘는데 그냥 있던 지방세포 사이즈가 커져서 비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이 다이어트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면 어렸을 때부터 살이 찐 사람들은 지방세포 숫자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굶어도 지방세포 자체가 없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비만이 된 사람들은 굶는 대로 이렇게 부풀었었던 지방세포가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살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한참 자라는 어린 시절부터 뚱뚱했으면 다이어트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만큼 빠지는 게 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는 이런 원리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비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기 어른들이 깨닫고 손자, 손녀 빨리 여기 보내야 돼요 한 살이라도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많이 먹는 게 문제입니다 어린이들은 다 움직이죠 부산하게 운동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살이 찐 이유는 운동은 남들만큼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먹는 쪽이 유별나게 많아 그래서 비만이기 때문에 어린이 비만은 식이요법 쪽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노년기 비만도 만만치가 않죠 여성들은 여기 서울대학병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여성들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보니까 이 복부 비만 환자들이 26.6%가 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고 남자들은 56.3%가 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들의 비만은 어린아이들보다 뭐가 좀 차이가 있을까요 먹는 것이 나이 들어서 많아지는 건 아니죠 먹는 것이 나이 들어서 많아지지는 않는데 살 있죠 이걸 무슨 살이라고 그래요 나이살이라고 그래요 나이살 나이 들면 똑같이 먹는데도 살 있죠 뭐가 차이가 날까요 살 찐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게 적으면 살이 찌는 것인데 아니 뭐 나이 들었다고 해서 밥을 두 배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움직이는 게 젊었을 때보다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년기 비만을 해결을 하려면 뭐가 크게 잘못인가 하면 활동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운동요법을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 전략이 돼야 될 거예요 걸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이 비만의 타입에 따라서 어떤 건 더 심각한 비만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사과, 애플 타입의 비만이 있죠 배 중간이 볼록 나와서 몸 전체를 보면 배 중간이 나와서 꼭 사과 같은 사람이 있는 비만이 있고 또 하나는 서양 배 있죠? 서양 배 배는 별로 안 나왔는데 히프 쪽에서 이렇게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서양 배형과 복부 위에 있는 상체 비만과 엉덩이 쪽에 하체 비만 지방은 똑같이 체지방제면 많이 나오는데 두 비만 중에서 어떤 비만이 더 해로울까요? 사과 비만이 더 해로워요? 왜 그럴까요? 배 부분에 지방이 많이 꼈다는 얘기죠? 이 상체 비만은 그러면 똑같은 지방 키로가 엉덩이 쪽에 붙어 있고 하나는 배 부위에 붙어 있다고 할 때 왜 복부 비만이 그렇게 무서운가 엉덩이 쪽에는요 그냥 뼈에다가 지방밖에 없어요 근육하고 지방의 특징은 독소를 저장하는 저장창고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엉덩이 쪽에 지방이 많은 것도 문제는 문제인데 독소 있어봤자 그 뼈만 있는 동네에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복부 쪽에 지방이 많으면 독소의 양은 똑같을지는 몰라도 거기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 분별해서 독소는 버려줘야 되고 영양소만 골라서 흡수를 해야 되는 굉장히 예민한 일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가 독소가 많아요 그러면 그 2차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하체 비만 보다도 상체 비만을 가진 유형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부 쪽에 지방이 있다는 얘기는 지방이 두 종류가 있는데 피하지방이 있어요 이 껍데기,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 돼지로 얘기하면 뭐예요? 비계 덩어리예요 이것도 지방은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지방은 속에 들어가서 창자 사이에 기름이 껴있는 사람들 이것을 내장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럼 내장이 움직일 여유가 없어 여기 있는 독소가 그냥 내장 속으로 다 파고 들어가서 독소를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이 복부 비만을 가진 사람들은 복부 비만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5배가 더 높습니다 또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은 5배 내지 10배까지 더 높아요 그래서 이 복부 지방은 무조건 해결을 해야만 됩니다 디톡스 언제까지 합니까? 물어보면 복부 지방이 해결될 때까지는 해야 돼요 한 번에 안 되면 몇 번 나눠서라도 해야만 제명대로 살 수 있고 특별히 노년기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의학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논문 중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논문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국의 런던 임페리얼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뭐 사람이 착 보니까 이 사람은 오래 살겠다 빨리 죽겠다 이걸 좀 알고 관상쟁이가 되고 싶었던 연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마 머리 둘레가 크면 빨리 죽나? 키가 크면 빨리 죽나? 작으면 빨리 죽나? 목 둘레가 두꺼우면 빨리 죽나? 손목이 가늘면 빨리 죽나?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통계를 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간에 누가 더 빨리 죽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25세에서 70세 정도 되는 사람들 35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하면서 찾은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사람의 수명과 제일 관계 있는 수치 하나가 드디어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 다른 게 아니고 배꼽이 아닙니다 배꼽보다 조금 4cm 정도 올라가면 허리 둘레가 거기가 제일 가늘어요 그 허리 둘레를 계산하고 또 대충 그것만 봐도 알지만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엉덩이 쪽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쪽 둘레를 재서 허리 둘레 나누기 허리 둘레 나누기 엉덩이 둘레 이것의 비율이 사람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수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 평균보다도 그 비율이 0.1씩 늘어날 때마다 남자들은 중간에 죽을 가능성이 34%씩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둘레가 이 비율이 0.9인 사람보다도 며칠 막 삼겹살 먹고 술 먹고 했더니 이게 1.0이 됐어 그러면 중간에 죽을 가능성이 34%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그런데도 속 차리지 못하고 계속 밤에 또 한 사발씩 라면을 먹었더니 이게 1.1이 됐어 그러면 조기 사망률이 68%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렇게 허리 둘레가 수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 둘레 1인치 줄 때 여기서 한두 주만 해도 1인치는 금방 거의 다 줍니다 1인치 줄 때마다 평균 수명이 3년씩 증가되고 신체 나이는 5년씩 젊어진다라고 발표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살과의 전쟁 이렇게 해로운 것을 아니까 누구든지 한 판 좀 붙어서 필요 없는 살은 빼버리고 싶은데 이게 만만치 않은 전쟁이에요 북한과 전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흑인 여성으로 저 할렘가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18살 미혼모 엄마에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생화로 태어난 정말 정말 이 지구 모퉁이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정말 힘든 그런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도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9살 때 성폭행을 또 당해요 한두 번 당한 게 아닌 것 같아 14살 때는 그 성폭행으로 또 아기를 잉태를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태어나지도 못해 이 아이는 결국은 이 조사나로 태어났다가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엄마 아니겠어요 준비되지 않은 엄마 그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한 인생은 보나마나 뻔할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은 이제 막 강도가 되든 뭐가 되든 아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인생을 출발했지만 이 여인이 지금 현재 세계 모든 여성들 중에서 이 인류의 영향력이 있는 1등 여성으로 지금 올라갔어요 이야 이거 굉장한 일 아닙니까 이 미국에서 흑인들 중에서는 수입이 가장 많은 그런 사람으로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요 이런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건 보통 삶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서전을 한 권을 썼는데 자서전 제목이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 이건 그냥 책 제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그런 내용과 같아요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기서 자기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패를 믿지 않아 내 사전에 실패라는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심하면 안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런 정말 실패를 모르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살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집에서 몰래 한 게 아니에요 이 매스컴의 황제, 황녀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온 세상 사람들한테 마이크 잡고 내가 살과의 전쟁을 치룹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 다이어트 쪽에 또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살도 빼고 돈도 벌고 그런데 다이어트 방법이 중요하겠죠 앳퀸스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름하여 황제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고기만 먹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먹고 그래도 살 빠진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건희 회장도 이 방법을 했고 빌게이츠도 이 방법을 했고 그냥 고기만 잠뜩잠뜩 먹으면서 살을 뺀다고 하는 다이어트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겠죠 여러분 우리 몸에서 어떤 세포라도 여기 달라붙으려면 이 영양소가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어떤 세포라도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5대 영양소가 다 짝을 맞춰야만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다이어트 원리는 간단해요 원푸드 다이어트 하나의 영양소만 먹으면 무조건 살이 빠집니다 고기는 주로 뭐가 들어있어요? 주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먹으면 얘를 하나도 써먹을 수가 없어 벽돌만 들어온 거에 집 짓는다고 시멘트도 없지 못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집은 하나도 젖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수명이 있어서 자꾸 죽어가 죽어간 것만큼 몸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남는가 다이어트 중에서 제일 무식한 다이어트 제일 위험한 다이어트가 황제 다이어트입니다 왜? 고기와 함께 단백질만 먹었으니까 살은 빠져 우선은 그런데 그 단백질이 많이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쓸모 없는 건 분해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3대 영양소 중에서 다 필요한 것보다 넘치면 어렵지만 그중에서 단백질이 넘칠 때는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다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쪼개보면 비슷해요 전부 다 탄소가 들어 있고 수소가 들어 있고 산소가 들어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다 그런데 단백질은 다른 3대 영양소와는 달리 질소 성분이 하나가 더 들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분해될 때는 질소 부산물이 나옵니다 이게 이 처리되는 과정에 따라서 암모니아 가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요산이 될 수도 있고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치명적인 독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살은 빠지는데 이 독소 때문에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최악의 다이어트인데 그냥 체중만 줄어드는 것 보고 요걸 지금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황제 다이어트는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가 없는 실패로 모른다고 하는 요 오프라 윈프리가 시작할 때 체중이 120kg였습니다 보통 60kg짜리 2명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만 고기만 먹었더니 40kg를 뺐어요 웬만한 성인 하나 몸무게를 뺀 거예요 그래서 80kg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드디어 다이어트를 성공했다 해서 이게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다이어트까지까지 뜨니까 그런데 계속 굶을 수는 없죠 아주 노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드디어 먹는 날이 있을 건데 먹기 시작을 했더니 이 요요현상으로 그냥 120kg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모른다고 하는 인생을 살아온 오프라가 이걸로 끝날 리는 없겠죠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합니다 1988년도에 이제 다시 또 다이어트를 도전을 하는데 이제 조금 배웠어 다이어트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가들은 다 모아가지고 이제 꽤 그럴듯한 다이어트를 합니다 옵티페스트 다이어트인데 하나도 안 먹으면 100% 실패합니다 900kcal을 먹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한의 영양소는 먹으면서 이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출시된 다이어트 중에서 제일 그래도 과학적인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운동도 했어요 운동을 하러 한 번 가면 헬리콥터 타고 가 그래서 이 오프라가 이때 사용한 다이어트를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에 102kg에서 시작을 했는데 72kg까지 뺐습니다 조금 먹으면서 하니까 오래 또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30kg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 뚱뚱한 오프라가 텔레비전 항상 나서는 사람이니까 하루는 이렇게 손수레를 끌고 왔어요 저게 뭔가 그랬더니 이만한 30kg짜리 지방덩어리를 끌고 나온 거예요 내 몸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밥을 먹으면서 결국은 30kg가 도로 찔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25kg가 더 쪘어 그래서 30kg 빼고 55kg가 찐 거예요 요요현상에 완전히 넉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한 다이어트 방법이 살 1kg 빼는데 천만 원씩 들어가는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국은 이 오프라가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9억 원짜리 9억 원짜리 다이어트를 했는데 107kg에서 시작을 해서 서서히 2년 동안 34kg를 빼서 68kg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발표되는 거죠 매스컴에 이야 이제 되겠다 되겠다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특보가 하나 떴는데 오프라 콜렙시스 실신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영양실조로 그냥 쓰러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오프라가 마지막 방법은 전신 성형밖에 없다 7억 원 든대요 7억 원 지방 걷어내는데 그러면 이 지방 흡입술 하면 될까요 돈만 있으면 그럼 되겠죠 여러분 살이 찔 때는 에너지가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게 적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건데 그 생활습관은 고치지 않고 지방만 딱 흡입해버린다 최악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나름대로 내 몸은 이 주인 양반이 먹은 에너지에 비해서 쓰는 게 적다 그러면 지방을 자꾸 싸놓죠 그렇게 되면 이 고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독소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독소를 저장해 주는 저장 창고도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햄버거 먹는 것 튀김 먹는 것 이건 하나도 안 고치고 지방만 딱 빼버렸어 그럼 옛날만큼 독소가 똑같이 들어오는데 독소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어느 날 지방이 하나도 없네 예전에는 그 독소를 내가 많이 먹었어도 이 독소 저장하는 포장지 역할을 해주는 지방이 풍부해서 그냥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럭저럭 그래도 살아왔어요 그런데 생활습관은 안 고치고 지방만 다 빼버렸더니 이 독소가 팔 집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몸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이 강제로 뺀 지방은 금방 찹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프란 뚱뚱해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다 이겼는데 이기지 못한 거 하나가 있다 나는 살과의 전쟁에서 졌다 이 말을 마지막 말로 하고 그냥 뚱뚱하게 살아가요 이렇게 다이어트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부 살과의 전쟁에서 실패하는지 원인을 알아야 우리는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도 이 살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금을 쏟아붓는지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이 390조 원입니다 그런데 살과의 전쟁을 위해서 쓰는 돈이 120조 원이나 돼요 그래도 별로 결과를 안 좋아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 예산으로 쓰는 돈이 34조 원인데 살 빼겠다고 이것저것 사서 먹고 하는 돈들이 3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도 만만치 않은 질병이에요 우리나라 다이어트 시장이 7조 6천억 원 시장입니다 그러면 다 답을 참느냐 나중에 보면 다 쪄있어요 그보다 더 쪄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살과의 전쟁을 도전을 많이 하는데도 실패하는가 하고 여기 다이어트 서포터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80%가 한 번씩은 다 해봤대요 이 말이 거짓말 아닌 것 같죠? 80%가 다이어트 살 빼겠다고 도전 다 해봤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가봐야 알지만 그래도 성공했지요 하는 사람들은 17%밖에 안 돼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1번으로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어요 여러분 의지만 가지고 다이어트 하면 실패합니다 그것 가지고 성공하기가 어려운 게 살과의 전쟁이에요 23%는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 11%는 전문적인 치료와 처방이 필요하다 11%는 동기부여를 계속 누가 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기타 한 17% 그런데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또 거꾸로 물어보니까 비슷해요 57%는 의지가 부족해서 실패했다 의지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입력된 본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본능이 식욕의 본능인데 이 식욕은 의지 가지고 안 돼 하와 할머니도 여기서는 안 됐어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능력을 활용할 때만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 속에 있는 능력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까지 활용할 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살을 빼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벌써 잘못된 것 같아요 살을 빼려고 왜 하느냐 하고 동기를 물어보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예쁜 옷을 마음대로 입고 싶어서 뺀다는 거야 43%가 그렇게 대답을 해 이 정도 동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해보세요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살지 나 못하겠다 이 정도 동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해도 결국은 요요현상에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데 백투에덴에 와서 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2만 6천 종류의 다른 다이어트들과 백투에덴의 다이어트의 차이점이 뭐냐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사람도 실패할 거예요 이 국제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만은 질병이다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다 이 말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살과의 전쟁을 치루는데 골리아시 다윗을 우습게 한 것처럼 이 비만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백전 백패하는 거예요 자 여기 분명히 비만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건 질병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덤벼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질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2021년도 새 살 빼자 결심은 잘해 그런데 이걸 질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냥 전략을 짜는 거예요 내가 왜 살쪘지? 많이 먹어서 살쪘지 처방은 또 간단해 많이 먹어서 살쪘으니까 뭐 하면 돼요? 안 먹으면 돼 백전 백패입니다 한 10일 굶어보세요 굶는 날짜만큼 빠지기는 하는데 한 10일 굶으면 계속 굶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날 드디어 먹기 시작을 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통닭 세 마리를 먹어 그러면 그냥 금방 빠진 체중이 금방 찝니다 금방 찌는데 이 세포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야 이 주인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밥을 안 먹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하마터면 굶어 죽을 뻔했어 아이고 그래도 며칠 동안 그냥 정신없이 먹어서 옛날 만큼 살이 찌기는 쪘는데 만족을 안 해요 언제 또 이 주인 양반이 밥을 또 안 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갑자기 밥을 안 먹고 살 뺀다고 할지라도 내가 안 죽으려면 지금 먹고 있는 동안에 그냥 예비 지방까지도 여기다 축적해 놓는 길밖에 없다 옛날 만큼 살이 쪘는데도 만족을 안 하고 계속 이 속에서 누가 막 끌어당겨 그래서 찐 것보다 더 찌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요요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비만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살과의 전쟁을 치르려면 배워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왜 살이 찌는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요현상 없이 정말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배워야만 돼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를 이제 이번 주에 몇 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중에 오늘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비만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 한은 없던 의지 가지고도 안 됩니다 비만 유전자 스위치를 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후생 유전학이라고 그러는데 비만 유전자 스위치를 끄는 방법은 생활 습관밖에 없어요 자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이 자기 체중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뭐 그냥 칼로리 계산 안 해도 그냥 조금 더 먹어봤자 한 1kg 정도 찔까 그리고 또 조금 덜 먹으면 한 1kg 정도 빠질까 그래서 자기 체중이 60kg로 세팅이 된 사람은 뭐냐 대충 먹어도 60kg에서 1kg 찌든지 1kg 빠지든지 거기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체중 몇이야 그러면 대충 자기 체중이 있죠 이것을 셋 포인트라고 그래 나는 체중이 60kg라고 하는 포인트의 세팅이 돼 있다 건강할 때는 60kg를 항상 유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평생 60kg로 살아왔는데 60kg에서 막 65kg, 70kg, 75kg, 80kg 이렇게 문제가 생겨 몸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체중이 막 구는 거예요 그런데 셋 포인트에서 벗어나서 막 80kg까지 찔 때는 절대로 우연히 찌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결과는 그래서 왜 찌는지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옛날과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먹지 않든 고기를 막 먹기 시작을 했어 육식 유지의 식사로 바뀌었어 거기다가 또 고기만 먹지 채소를 별로 안 먹어 미량 영양소가 결핍이 돼요 그래서 고기 속에 지방과 단백질은 많이 들어왔는데 얘를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려면 그때 양은 적지만 필요한 미량 영양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기 먹느라고 그만큼 채식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많은 칼로리가 들어왔는데 얘가 제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이것이 그냥 지방 덩어리로 아랫배에 붙어 있는 것 이게 바로 비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먹는 건 잔뜩 먹는데 운동은 별로 안 해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그냥 조금만 저기를 가려고 해도 시동울러 운전을 해요 그러니 더러운 칼로리는 많은데 구조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살이 찌는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게 비만을 만들어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도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변화된 생활 습관 때문에 60kg에서 65kg 올라갔는데 옛날에는 60kg로 며칠 지나면 내려갔는데 아니야 계속 올라가 그래서 80kg로 체중이 늘었어요 이것을 전문적으로는 셋 포인트가 상향 조절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 내가 80kg가 되니까 몸이 비도 나고 너무 힘들다 옛날 천여 시절에 60kg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비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먹은 건 분명하니까 그냥 굶으면 빠지겠지 그런 굶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여러분 조금 더 먹어서 살이 쪘을 때는 그 다음 날은 틀림없이 밥맛이 없고 조금 덜 먹어요 60kg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더 먹은 것만큼 덜 먹으면 돌아가 이거는 셋 포인트 내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셋 포인트 자체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셋 포인트 자체가 80으로 올라가서 이제 80kg 내에서 왔다 갔다 해 셋 포인트 자체가 상향된 비만은 밥을 굶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향 조절이 되질 않아요 그냥 80kg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천여 시절에 60kg로 돌아가려면 그냥 굶는 방법 가지고는 백전 백패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이 지방을 덜어내기 위해서 며칠 동안 좀 밥을 덜 먹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세포가 대모할 정도로 영양을 공급 안 해주면 결국 요요현상이 와요 살이 찐 것은 미량 영양소는 부족했고 3대 영양소는 많이 먹어줬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디톡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대 영양소는 이미 여기 많으니까 안 먹어도 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미량 영양소가 결핍돼서 생긴 게 비만이니까 미량 영양소는 더 먹어줘야 돼 이걸 가지고 한 600 내지 900kcal 정도만 먹되 3대 영양소는 가능하면 안 먹고 미량 영양소 예전에 못 먹어준 건 더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쌓여있는 지방 덩어리를 막 분해해가지고 미량 영양소가 다 얘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간에 부족했던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체중은 빠져요 이 디톡스를 하면 그런데 그간에 부족했었던 미량 영양소는 다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50일을 해도 끄떡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해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체중이 빠져 그런데 이때 계속 강의를 듣는데 무슨 강의를 들어요 생활 습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고쳐 그리고 또 고기가 얼마나 해로운지 듣고 여기서 한두 달 하면 이제 고기 좋아하는 입맛이 바뀌어서 채식이 좋아하는 입맛으로 바뀌어버렸어 또 미량 영양소를 어떻게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는지도 이미 습관이 들었어요 운동도만 1만 보 2만 보 3만 보 이미 습관이 됐어 스트레스도 다 마음 치료해서 사라져버렸고 또 밤에 불면증도 사라져서 잠도 잘 자 그래서 디톡스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 강의를 통해서 내 마음을 고치고 생활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셋포인트 자체를 상향 조절시켰었던 원인인 여러 가지 생활 습관까지 백퇴된 프로그램에서 같이 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이어트 할 때처럼 20kg가 빠진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셋포인트 자체를 상향 조절한 원인을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실천하면서 빼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 번 빠진 60kg는 셋포인트를 상향 조절한 원인을 제거해 줘서 다시 옛날에 60kg로 빠졌기 때문에 웬만큼만 우리가 결심을 하면 옛날 처녀 시절의 체중으로 하향 조절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조금 1kg 올라가든지 1kg 빠지든지 드디어 60kg이 셋포인트가 되면서 옛날 총각 시절의 몸매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백퇴된 다이어트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다가오면서 체중을 제대로 조절을 하고 요요현상 없이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굶는 방법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는 백퇴된의 원리를 좀 배우셔서 가장 건강에 좋은 체중으로 돌아가게 해서 백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까지도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계획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